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코크림과 코코크림 상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1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형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았고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이제 원래 피고인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원래 코크림이라는 상호의 상표가 있었고 영어로 코크림을 쓰고 밑에 한글로 코크림이 된 거 이게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등록 변호는 두 개입니다. 코크림 하나 영어 코크림 하나 그런데 이제 피고인들이 코코크림이라는 그 물건을 만들고 상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KOKO코클린 그래서 코코크림 이렇게 해서 또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등록을 안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이 코코크림과 코코크림 영어로 된 거 이거를 한 개의 범죄로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로 한 거죠. 나 억울하다. 억울하게 됐더니 너 억울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지게 뭐냐면 대법원은 너 유죄된 거 무죄된 거는 억울한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범죄수가 좀 이상하다. 뭐냐. 코크림 상표는 등록이 두 개가 돼 있는데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 그런데 그 상표권을 두 개가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물건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하니까 등록 번호별로 각 상표를 치면 두 개의 범죄냐 한 개의 범죄냐 이게 이제 문제가 대법원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 피고인은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그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죄수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등록 번호별로 각각 상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이 각각 등록 번호가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 둘 다 썼으니까 이거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각각의 등록 번호만큼의 유예니까 상표법 위반이 두 개다. 그런데 지금 원심은 한 개의 범죄 인적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지만 피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상고는 그냥 기각.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상표권 관련 판례는 몇 개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 한국에 아메리칸 유니버스티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 현주와 지리적 명칭이나 야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아메리칸 유니버스티는 미국에서 이미 종합대학으로서 워싱턴 디스에 있는 대학이고 그 대학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한 판례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판례는 먹어본이라는 회사가 허니버터 아몬드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림양행이라는 곳에서 허니버터 아몬드를 똑같이 상표 같은 이름으로 같이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길림양행의 상표를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길림양행이 다시 내꺼 취소했는 건 맞다. 그런데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도 원래 해태지과의 허니버터 칩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색깔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꺼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도 상표권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와 해태지와의 허니버터 칩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건 괜찮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갈라줍니다. 결국 길림양행이 했던 소송은 두 개 다 폐소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자기 상표권이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받게 되면 역공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상표도 실은 무효라는 주장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으로 길림양행이라는 회사가 두 번의 소송을 하는데 두 번 다 폐소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상표권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사례들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렇게 활용할 건 없는데 한번 재미나마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